44번 2차원 직각자표계 x,y상에서 x방향의 속도 u-1, y방향의 속도 v-2x인 어떤 정상상태의 이상유체에 대한 유동지항이 있다. 다음 중 같은 유선상에 있는 두 점을 모두 골라라. 유선의 방정식은 v-vector cross 변이 vector equal 0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정리하면 u분의 dx는 v분의 dy equal w분의 d제수로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2차원이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적용을 시켜야지 되겠죠. 그래서 u가 지금 크기가 1이 돼요. dx는 v는 2x가 됩니다. 2x분의 dy. 이렇게 표현돼서 dy는 2x 곱하기 dx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적분을 해줍니다. 적분을 해주면 y 플러스 적분상수는 우변으로 다 몰고요. 적분상수는 우변으로 다 몰고 x 적분하니까 2분의 x제곱 해서 x제곱. 2는 지워집니다. x 적분해서 2분의 x제곱.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다 몰죠. 이렇게. 이때 적분상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언급은 없어. 자. 이게 유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 유선의 방정식을 통과하는 점. 1,1,1,1,1,1,1 이렇게 봐야죠. 지금 보기가. 보기가. 보기가 이 박스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박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보기 1번은 ㄱ, ㄴ. 보기 2번은 ㄴ, ㄷ. 3번은 ㄱ, ㄷ. 4번은 ㄱ, ㄴ, ㄷ. 이렇게 해서 표현이 돼준 겁니다. 이렇게 세 점이 다 여기에 부합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결과적분상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1. 1,1이다. 그러면 x가 1일 때 y도 1이죠. c가 0면 성립합니다. ㄴ은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c가 마이너스 2가 돼야죠. c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성립합니다. ㄴ. 1, 마이너스 1을 통과하려면. ㄷ은 x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c가 0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ㄱ과 ㄷ은 적분상수가 0이면 성립이 돼요. 그리고 ㄴ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금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0인 이런 상태를 근거로 해서 지금 통과하는 점을 다 고르는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와 부합되는 거는 ㄱ과 ㄷ이다는 얘기죠. ㄱ과 ㄷ. ㄱ과 ㄷ. 답은 뭐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ㄱ, ㄴ, ㄷ은 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이거는 답이 될 수 없고. ㄱ, ㄴ은 성립하려면 c가 적분상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고. ㄴ과 ㄷ은 성립될 수가 없죠. ㄴ, ㄴ은 답이 될 수가 없어. ㄱ, ㄴ 아니면 ㄱ, ㄷ. 아니구나. 아니죠. ㄴ만 선택된 건 없네. 그러니까 1번도 답이 될 수 없네. 이렇게. ㄱ과 ㄷ은 c가 0일 때 통과하는 지점이 되고요. ㄴ은 c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돼야지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적분상수가 될 수 없으니까 3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또 감으로 풀 수도 있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1,1, 1,1이면 여기 플러스고 1,1이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1,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1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통과하는 유선의 방정식. 유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단이. 유체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외 속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유체가 지나가는 거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분상수가 이중으로. 0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체가 지나가는 거로 봐서 적분상수가 0인 그런 상태에서 부합되는 거는 3번, ㄱ과 ㄷ, 1,1 지점하고 마이너스 1,1 되는 이 지점. 이 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을 2부, 3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이렇게 45번을 봅니다. 경계층의 방리가 일어나는 주 원인은? 세퍼레이션의 주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갑력 구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여갑력 구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형상의 유체가 균일하게 균속도로니까 유인피니트 입구 일정이라고 하는 균속도로 유체가 흘러간다 그러면 물체 뒤쪽에서 방리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체 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뒤집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현상들을 방리현상이라고 그랬죠? 방리현상은 A점, B점, 여기를 D점이라고 했을 때 BD구간에서 BD구간에서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가 0보다 작다고 그랬죠? 여갑력 구배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유체 입자가 밀어내리는 그런 힘이 딸리게 돼요. 딸리게 돼서 유체의 유동 저항 때문에 딸리게 돼서 압력이 상승하면서 유체가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바깥쪽에서 흘러내리는 유체와 충돌을 일으키니까 다시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리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점성유체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B점성유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세퍼레이션 현상은 여갑력 구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